스톱! 짧게 놓는 거! 약간 이렇게 놓고 오는 느낌이야. 아, 늦었어. 따라가, 그렇지, 굿! 그렇지, 하나, 들어와! 그렇지, 굿! 그거 싫은데 약간... 네, 맞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 스톱! 커트 스톱 할 때 타이밍이 엄청 빠르게, 짧게 놓고 싶을 때는 커트를, 자, 여기서 한 번만 커트 줘보시겠어요? 기념적인 커트 박자는 하나, 둘, 이거잖아요. 짧은 커트 한정해서 따닥! 공을 약간 쿡 찍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삭 된다고, 공을 약간 이렇게 놓고 오는 느낌이야. 자, 말 그대로 정말 터치, 터치. 자, 보세요. 자, 지금도 느려. 자, 제가 해볼게요. 따닥, 이렇게. 따닥,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슥, 이런 느낌이지. 아, 늦었어, 이것도. 이것도 늦은 거야. 따닥, 이렇게 보세요. 따닥,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 자, 따닥, 이렇게. 따닥. 따닥. 따닥,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늦었어. 따닥, 그렇지. 따닥, 그렇지.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내려갈 필요가 없어. 그냥 툭, 앞으로도 해도 돼. 그냥, 앞으로 여기서 그냥 툭, 이런 느낌. 불 찍을 필요 없어요. 따닥, 늦었어. 따닥, 그렇지,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따닥, 늦었어. 따닥, 그렇지. 지금도 근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깎으려 하지 마요. 그냥 슥, 슥, 그렇지. 따닥, 그렇지, 오케이, 지금처럼. 따닥, 오케이. claab, 그렇지. 따닥, 그렇지. 따닥, 그렇지. 굿. 따닥, 오케이. 다시. 따닥, 고치. 됐죠? 따닥, 고치. 따닥, 오케이, 알았죠? 따닥, 따락 붙 У Reserve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저 스톱을 하나 하고 제가 드릴 거예요. 스톱은 뭐예요? 내가 임팩트로 깎은 게 아니라 그냥 단발리면서 왔잖아요. 그럼 공이 풀리겠죠. 그러면 그 다음 공은 내가 몸으로 치셔야 돼. 짧게 놨는데 그 다음 건 풀려. 얘를 들으려고 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따닥하면 그 다음 거는 잡아서 쭉 들어가는 거지. 자, 한번 해볼게요. 따닥, 그렇지. 자, 보고 보고. 여기로. 따닥, 그렇지. 여기 왔으면 봐, 다시 하시자. 몸 잡아서 확실하게. 오케이, 따라, 그렇지. 하나, 오른발, 그렇지. 오케이, 지금처럼 들어와야 돼. 살짝 빨랐어. 따라, 그렇지. 하나, 들어오고 오케이. 지금도. 그렇게 만세를 펼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근데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 그렇지. 보세요, 근데 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셔야 돼. 이렇게 가셔야 돼, 그렇지. 그러려면 내가 더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지 쭉 갈 수가 있겠지. 따라, 그렇지. 따라, 그렇지. 자, 그렇지. 아이고, 봐 봐. 나가, 줘. 풀려서 그래. 자, 따라, 그렇지. 오른발. 들어와, 그렇지. 지금 저 확 들어오셔야 돼. 따라, 늘렸어. 따라, 그렇지. 하나, 오케이, 굿. 따라, 늘렸지, 됐지. 자, 이렇게 돼야 돼. 딱 하고 바로 나오셔야 돼. 그렇지, 아이고, 아니야. 따라, 따라, 그렇지. 그렇다고 이거를 하고 자꾸 나오시려고 하면 돼. 뚝 해놓고. 뚝, 그렇지. 자, 들어와. 아니, 봐봐. 자, 들어와. 하나, 그렇지. 자, 들어와. 그렇지. 밀린 거야, 자. 하나, 들어와. 그렇지. 굿. 오케이. 따라, 늘렸어. 따라,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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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게. 타이밍에 빠르게. 그렇지. 자, 근데 쿡 찍을 필요 없어요. 자, 그냥. 그렇지. 지금처럼 그냥. 살짝 대야 돼. 그렇지. 하나, 들어와. 그렇지. 굿. 그렇게 지금처럼 몸이 들어오면서 쳐야 돼. 그렇지. 하나, 그렇지. 근데 오른발 안 눌렀잖아. 눌러놓고. 자. 그렇지. 그렇지. 굿. 따라, 늘렸어. 살짝. 아니야, 늘렸어, 늘렸어. 따라, 그렇지. 자, 다시 시작. 따라, 그렇지. 지금처럼. 그렇지. 굿. 그럼 완전 타이밍이 빨라야 돼. 늘렸지, 늘렸어. 따라, 그렇지. 자, 들어와. 그렇지. 따라, 그렇지. 자, 그렇지. 그래서 지금보다도. 잘하고 계신데. 지금보다도 살짝. 이 느낌보다는. 확도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돼. 딱. 여기까지 돌아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보세요. 딱. 하나. 쫙. 잡아서 여기까지 돌아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자꾸 밀게 돼. 여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로 감으셔야 돼. 여기로. 직선 스트레이트 치는 각이야. 이렇게 아니다. 더 돌아서. 딱. 들어가 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확 들어오셔야 돼. 자, 오른발 하나. 딱, 그렇지. 돌아서. 오케이. 다시. 근데 오른발에서 들리지 말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자, 늘렸어.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찍으려고 하면 늘 거나 끌어. 그냥. 이렇게 놔야 돼. 진짜. 이 바운드만 보고. 바운드 되자마자 된다고만 생각해. 된다고. 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들어가야 돼. 자, 보세요. 그렇지. 근데 지금 찍었지? 엄청 힘들죠? 그렇지. 굿. 굿. 나이스. 그렇지. 다시 더 훅 들어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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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 근데 지금도 살짝. 정면에서 나오셨어. 정면에서. 너무 왼쪽에서 나오셨어. 자. 따라, 그렇지. 지금도 봐. 너무 멀어. 좀 더 가깝게. 자. 나이스. 거치. 쭉. 거치. 나이스. 진짜 확 들어오셔야 돼.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확실하게. 그렇지. 나이스다. 그렇지. 엄청 잘 나왔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백으로 해볼게요. 백으로서. 그렇지. 얘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지. 자. 자, 그렇지. 자. 그렇지. 늦었어. 그렇지. 굿. 자. 굿. 굿. 오케이. 오. 굿. 늦었어. 그렇지. 자. 뭔가, 뭔가. 자, 하나. 들어와. 그렇지. 지금처럼. 오, 나이스. 그렇지. 그렇게 딱 짧게 놓으셔야 돼. 그렇지. 오, 그렇지. 딱 그 타임이야. 딱. 자, 들어와. 그렇지. 아, 못 들어가니까 어때요? 밀렸지? 앞에다도 들어와야지. 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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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좋네요. 스톱 감이. 스톱 감이 좋아 스톱 감이 스톱 스톱 감이 사진 앞에 보고 있어 좀 더 돌렸다가 공을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보세요 이렇게 칠 수는 없어요 더 멀리 두셔야 돼요 더 멀리 빠지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 힘이 빠지더라고요 빠지면서 오른발도 잡히고 들어가지고 에이 핀 빼고 에이 맞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야 진짜 그냥 슥 이렇게 놓으셔야 돼 이렇게 놔야 돼 에이 맞아요 맞아요 타이밍만 생각하면 타이밍 실전에서는 이제 하려면 오늘은 이거 더 할 거긴 한데 실전에서는 긴 거는 걸고 짧으면 따닥 늦죠 봐서 이거를 하면 이제 실전에서 되는 거지 길면 걸고 짧으면 이렇게 그것만 되면 돼지 슥 거치자 들어와 거치 굿 자 거치 와아 들렸어 오른발에서 왼발로 멀리에서 왼발로 확 들어와야 돼 오른발에서 왼발로 거치 지금처럼 이게 아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들어가면서 약간 이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자 놨지 그 다음에 이렇게 확 들어와야 돼 지금 보시면 거의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치잖아 응 자 놓고 멀어야 돼 차라리 멀어야 돼 오히려 딱 굿야 이렇게 여기다 뒀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더 왔으면 이렇게 나가고 어 좀 더 멀리 두고 치셔도 돼요 멀리 두고 이 느낌보다 이 느낌보다 그렇죠 자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똑같아 똑같이 했으면 또 짧게 다시 놓는 거야 타이밍만 자 보세요 자 또 타이밍 늦었어 봐 늦지 그쵸 계속 자 아 따다 따다 그렇죠 계속 짧은 것만 볼게요 따다 따다 거쳐 계속 계속 따다 따다 거쳐 그렇게 따다 따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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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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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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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들면 돌아서 걸어야지 다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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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들어와야지 얘는 들면 안 되는 거야 풀렸으니까 그렇죠 완전 더 풀렸지 들어와 그렇지 밀렸어 뒤에서 나오니까 앞에서도 슥 긁어야 됐다 옳지! 들어와! 커트를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앞에서 따닥 놓고 변형되면 어떻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런 느낌에서 완전 짧게 들어가잖아요 커트 찍을 때도 이렇게 그냥 다야 돼 여기서 많이 빼지 말고 여기서 따닥도 넣었다가 톡도 찍었다가 이렇게 빼지 말고 들어와! 커튼! 들어와! 커튼! 들어와! 커튼! 들렸어! 오른발 잡고 확 들어와야지 자 다시! 찍는 것도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찍어야 돼 그래야지 박자가 리쉬가 편해져요 상대한테도 훅 들어가니까 훅이 아니라 따닥 따닥 이렇게 찍는 것도 그렇게 해야 상대한테 확 밀리니까 리쉬가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기서 올리고 있다 제가 옛날에 이거 갖다 내려놨잖아요 자 잠깐만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거 있다가 따닥 따닥 찍고 찍은 것도 항상 여기서 있다가 찍고 여기서 있다가 살짝 대고 여기서 있다가 걸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 들고 있으면 스톱도 안 돼 이렇게 찍잖아 그게 아니라 짧게 길게 길게도 항상 여기 위에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자 자 자 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짧으면 그냥 그렇지 그냥 들어오고 자 다닥 거치 그냥 찍어보세요 찍은 것도 그냥 거기서 그렇지 찍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돼 오케이 서브 한 번 넣어보세요 서브 서브 짧게도 놨어요 다시 시작 돼요 짧게도 놨다가 길게도 그냥 놨다가 그냥 걸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걸기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실게 자 열 개 짧게 하고 그렇지 다 걸고 들어와 에헤이 들어가 그렇지 자 빨랐어 오랜만에 잡아놓고 이제 하나 뚝 그렇지 밀렸죠 하하하 하하하 하나 그렇지 하나 둘 둘 자 아하 자 따라 같이 하나 둘 자 아 그렇지 하나 들어와 오케이 따라 같이 하나 둘 같이 하나 더 자 자 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확실하게 좀 풀린 건 막 들어오셔야 돼 오른발 잡아놓고 그래서 타이밍도 따닥딱딱 이 박자로 나오셔야 되고 딱 여기다가 딱 잡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잡아놨으면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안됐으면 잡고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